둥글둥글한 몸매의 느린 발걸음, 판다는 사람에게 늘 게으르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판다가 게으른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과학원과 영국 에버딘대학 과학자팀은 이는 판다의 음식 습관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다들은 하루종일 끊임없이 참대를 먹고 있지만 참대가 제공하는 에너지는 아주 적습니다. 이 때문에 판다들은 적게 움직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신진대사를 늦춰야 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 판다의 갑상선 기능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판다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